정명의 BD 컨설팅 정명의 BD 컨설팅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경영자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유명한 제너럴 버테스의 GGLG 경영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네 가지 이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에너지는요 활동과 변화를 좋아하는 그런 활력있는 경영자를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왜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면 경영자가 가장 웃는 얼굴을 가장 활력있게 직원들을 맞이하는 모습에서 그 기업의 미래를 볼 수 있죠. 그래서 활력이 있는 그런 오너를 원하고 있습니다. 자 두 번째는 에너자이즈인데요. 고객과 직원들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에너자이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인데요. 일본하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?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동기부여 고객으로 하여금 아니면 직원으로 하여금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오너여야 된다라는 것이고요. 세 번째는 엣지입니다. 이거는 아주 강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. 어떤 때는 오너가 냉정할 필요도 있고 어떤 데는 푸근한 어마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다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냉정하고 이성적인 통찰력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서는 이기치 못한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죠. 그럴 때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영자를 원하고 있습니다. 자 네 번째는 엑스큐트 인데요. 이거는 뭐냐면 일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. 엑스큐트라는 것은.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미국에는 스티브 잡스라고 아주 아주 훌륭한 그 비즈니스 CEO가 있었다면 영국에는 리차드 브랜슨이라고 하는 CEO이자 영화배우가 있습니다. 이분이 이야기를 어떤 걸 이야기 하냐면 비즈니스는 열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미가 있어야 되고 창의적인 본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보통 그 상식의 틀을 깨라 라는 말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.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디어를 아주 그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경영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 경영자가 가장 힘들죠. 기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. 그런데 어떤 에너자이즈가 있어야 되고 회력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용기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때로는 이성적이고 냉찬 통찰력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새기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경영인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용기와 어떤 갈등의 어떤 요소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경영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 오늘은 경영자에 관해서 발표 보았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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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